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세이더넷! 수험팀! 안녕하세요! 세이더넷! 어느덧! 2024학년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다가왔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보였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남지 않은 수능에 지금 정말 떨리고 긴장되실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옷도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셔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아 중요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수능 당일에 기운 차릴 수 있도록 아침밥 든든히 잘 챙겨드시고 제일 중요한 건 또 수험표랑 신분증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난 김에 지금 바로 신분증과 수험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저희 세븐틴이 수험생 여러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한번 파이팅을 한번 마이팅 파이팅 한 번 해볼까요 파이팅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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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의 수험 팀 감사합니다 수능 대박나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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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